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2번째는요. 후생경제학의 이해인데요. 여기서는 파레토 개선과 파레토 효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원래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개념만 파악하고 있으면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후생경제학이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레토 개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하나의 경제상태에서 다른 경제상태로 변할 때 사회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효용도 감소함이 없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파레토 개선에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경제상태가 A라고 쳐봐요. 그리고 다른 경제상태가 B라고 칩시다. 그럼 이건 뭐냐면 가령 어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A상태가 좀 불만족스러우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경제상태가 A에서 B로 바뀐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회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A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상태가 있을 때 구성원들을 우리가 갑, 을, 병 세 사람이라고 칩시다. 갑을, 병이 애초에 효용이 갑이 100이었고요. 을이 90이었고 병이 80이었다고 쳐봐요. 이제 어떤 복지정책을 통해서 상태가 A에서 B로 변했대요. 그럼 이 갑, 을, 병의 상태가 100에서 갑은 100으로 그대로고요. 을은 90에서 90 그대로야. 그런데 병은 80에서 85로 이렇게 증가했대요. 자 그래서 봐봐요. 이 경우에 사회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효용도 감소를 안 했죠. 갑을, 병 누구도. 그런데 최소한 한 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병은 80에서 85로 증가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렙토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물론, 자 2번은 무슨 얘기냐면 부존자원 내에서 이루어진 상태. 즉, 부존자원이라는 게 원래 자본이 놓여있던 상태, 그 자본 한도 내에서, 그 자원 한도 내에서 정책을 펼쳤을 때를 얘기해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파렙토 개선이다. 그런데 이 파렙토 개선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또 하냐면, 파렙토 열 위에서 파렙토 열 위에서 파렙토 우위가 되었을 때, 이거를 파렙토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파렙토 열 위와 우위는 뭐냐면, 자, 또 봐봐요. 이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경제 상태 A가 다른 경제 상태 B와 서로 비교를 해볼 때, A의 모든 구성원의 효용이, 모든 구성원의 효용이 B보다 같거나 클 때, A는 B에 대해서 파렙토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놓은 거 볼까요? 지금 A 상태와 B 상태의 효용을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190, 190은 같죠? 그런데 병은 85로 올랐으니까, 지금 A가 파렙토 열 위인 상태고, B가 파렙토 우위인 상태죠? 열 위에서 우위로 변했으니까, 이건 파렙토 개선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90이 아니라, 이게 85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 A에서 B, 모든 구성원의 효용이 B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의뢰, 의뢰 효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파렙토 열이도 파렙토 우위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든 구성원의 효용이 같거나 더 높을 때 파렙토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열이의 상태에서 파렙토 우위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파렙토 개선입니다. 즉, 이 말이나, 위에서 봤던 이 말이나 결론은 똑같은 거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누구의 효용도 감소함이 없이, 한 사람 이상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나, 열 위에서 우위로 변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렙토 효율성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파렙토 개선이 뭔지 배웠죠. 파렙토 개선이 뭔지. 자, 파렙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효율적이야. 그걸 파렙토 효율적 또는 파렙토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로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개선이 불가한 상태,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좋아지게 만들 수 없는 상태가 파렙토 최적, 파렙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효용 감소가 필요한 상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사과를요,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눠줄 사람이 아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브하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 아, 다 사과에 다, 사과하고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이 세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A가요, 예컨대 이 사과를 각각 3개씩 나눠줬대요. 자, 이거 10개, 가용자원이 10개인데, 3개씩 나눠주는 거 아무 문제없죠. 여기에서 예컨대, 아담에게 4개를 나눠주고요. 이브와 백설공주에 대해서는 3개씩 나눠줬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봐봐요. 이브하고 백설, 이 사회구성원이 3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원 한 명이라도 효용이 증가하면, 이거는 파레토 개선이 된 겁니다. 파레토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봐봐요. 일단은 지금 이게 상태 1이라 그러고요. 이게 상태 2라고 했으면, 이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입니까? 이거는 파레토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개선될 여지가 있잖아요.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됐어. 더 좋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4, 3, 3에서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10개를 여기다 다 썼죠.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3, 4, 3 이렇게 나눠주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파레토 개선이 된 거예요. 파레토 개선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설공주는 그대로 3개, 3개니까, 효용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2부가 효용을 늘리는 대신 아담은 4에서 3으로 효용이 되려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가용자원인, 지금 자원이 하나, 한 종류밖에 없을 때는 가용자원을 다 구성원들에게 나눠주죠. 그러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상태는 뭐예요? 이 2번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효용 감소가 필요한 상태가 파레토 효율인데 정말 어렵죠. 그죠? 아니, 어려운 게 개념은 쉬운데 얘네들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지금 최고의 상태라니까요. 최고의 상태라서 괜히 건드리지 마.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거를 사과를 하나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슬퍼질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파레토 개선이란 건 개선이란 건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최고로 효율적이라면 개선이 필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성형외과에 갔어요. 성형외과에 가서 저기요, 저를 어디 좀 고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이, 저기 선생님 의사가 그 환자분한테 저기요, 당신은 충분히 예쁘니까 더 이상 고칠 필요 없어요. 라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저기 코만 조금 좀 높이면 좋겠는데 이런 게 더 좋아. 그치? 당신은 고칠 데가 없어요. 하는 게 좋죠. 그게 파레토 효율 당신의 얼굴은 파레토 효율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야. 근데 코만 조금 높이면 예뻐지겠다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좀 비유가 약간 좀 이상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화 필요한 상태예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 효율적이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그게 다 뭐냐면 파레토 효율입니다. 제가 근데 앞에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아, 완전 경쟁적 시장에서는 파레토 효율적이에요. 이러면 다들 놀라서 자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보통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요. 굳이 파레토라는 말을 안 붙여도 효율적이라고 하면 아, 파레토 효율을 얘기하는구나. 아, 이걸 보시면 됩니다.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후생을 평가할 때 기준은 크게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공평성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원배분이 효율성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가지고 너 얼마나 만들었어? 세 가지고 뭐 몇 개인지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분배의 공평성은 뭐냐면요. 이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열 사람이 있는데 열 사람이 있는데 떡을 100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공평하게 분배하려면 그 떡을 100개 만들 때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옳겠느냐? 아니면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게 몸이 약해. 한 두 사람은 되게 몸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약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인 약자가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분배하는 게 좋지 않겠냐?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가치판단의 견해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성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회 후생함수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평성은 그래서 결론은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따지냐면 이 효율성을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죠. 왜? 그런데 효율성은 그냥 세면 되잖아요. 이 자원 가지고 많이 만들었니?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공평성은 거의 무시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1급 가격 차별 기억나시죠? 1급 가격 차별에서는 소비자 인연은 제로였는데 생산자가 소비자 인연을 다 뺏어가잖아요. 공평성은 철저하게 무시가 된 거죠. 소비자는 완전히 다 당하잖아요. 대신 완전 경쟁 시장만큼 생산량이 나오니까 효율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공평성은 굉장히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이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 보세요. 파레토 효율의 달성은 일단 결론부터 좀 볼게요. 파레토 효율은 언제 달성되냐면 소비의 파레토 효율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가 모두 파레토 효율이 달성이 돼가지고 어떤 변화,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다 소비와 생산을 다 만족을 하는 것. 그러면 한번 볼게요. 소비의 파레토 효율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이거 앞에서 본 거네. 그죠? 감소시키지 않았대요. 다른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네. 그죠? 그러니까 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 똑같네. 그죠? 상태를 소비의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부존자원이 지금 X제하고 Y제를 가지고 있어요. A와 B가. 이때 소비를 할 때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사람이 A하고 B가 있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A는 밥을 10그릇 갖고 있어. 그런데 B는 소고기 국이 있죠. 국을 10그릇 갖고 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A는 국도 없이 맨밥만 먹고 있어.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죠. 그죠? 맨밥을 어떻게 10그릇을 먹냐고. 이거 소비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소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행복하겠지만 왜냐하면 굶지는 않으니까 별로 효용이 높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B는 국만 먹는대요. 국만 10그릇 먹어. 얘도 별로 행복하지 않겠죠. 그죠? 뭔가 씹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국만 마시잖아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 달성해 이게 안 된 상태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A와 B가 5개씩 서로 교환을 하는 거야. 소비를 교환을 해서 밥 5개, 밥 5개, 국 5그릇. 그러니까 밥 5그릇, 국 5그릇, 밥 5그릇, 국 5그릇.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용이 증가하겠죠. 개선이 됐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밥 10그릇, 국 10그릇 이렇게 소비를 했을 때보다 5그릇, 5그릇씩 짝을 맞춰서 골고루, 골고루 소비하는 게 효용이 가장 높을 겁니다. 보기에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밥 6, 국 4그릇, 밥 6그릇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려 효용이 감소하겠죠. 아니면 이건 어때? 다섯 다섯에서 얘만 6, 6, 얘만 4, 4.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효용이 되려 감소하잖아요. 효용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X자, X제, Y제를 교환을 하면 최적의 양을 AB가 소비할 때 이때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 제가 그냥 숫자를 들었지만 10개, 10개일 땐 5개, 5개를 이렇게 소비할 때 이때가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개념은 어렵지만 설명은 쉬웠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게 소비의 파레토 효율이고요. 이번에는 생산의 파레토 효율을 볼게요. 이것도 봐봐요. 어떤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라고 해요. 이것도 앞에서 본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X제화와 Y제화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노동하고 그다음에 이 자본이 있겠죠. 그런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X제하고 Y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그러니까 얘는 아주 옛날이래요. 노예라고 칠게요. 노예 열명과 그다음에 기계 열대를 가지고 있었어. 뭘로 좀 설명을 하면 될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콩하고 팥을 밭에다가 심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노예와 10개의 호미가 있었어. 호미. 그러면 봐봐요. 얘가 이렇게 생산한 거예요. 처음에 콩 농사를 짓는데 10개의 노동은 다 콩에다가 주고 여기 팥을 하는데 10개의 호미만 달랑 놔둬어요. 그러면 이 콩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호미로 이렇게 파가지고 콩을 심으면 좋은데 얘가 지금 맨손으로 노예들이 파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느리겠어요? 생산력이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모르고 생산력이 엄청 떨어지겠죠. 여기는 호미만 10개 꽂아놨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생산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은 10개 10개인데 여기서 콩에다가 예컨대 8명의 인부와 2개의 호미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2명의 인부와 그다음에 8명의 노예를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죠. 아니지. 아무튼 여기서 여기는 노예 8명, 호미 2개 여기는 호미 2개, 노예 8명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2명은 호미를 가지고 생산을 하니까 아까보다는 생산력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다예요? 파레토 개선이 그렇죠. 가장 최적의 조화금은 역시 5명의 노예에겐 5개의 호미를 5개의 노예에게 5개의 호미를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존 자원을 있잖아요. 한제화의 생산을 이때가 예를 들어서 콩과 팥이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을 예를 들어서 6, 6, 4, 4로 늘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콩 생산량은 늘리겠지만 팥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자원, 노동과 자본을 골고루 투입하는 게 아마 가장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개념만 알아주세요. 개념만 나중에 정말 제대로 한번 제가 이거를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매경 테스트를 위해서는 그딴 거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괜히 그거 보면은 그냥 경제하기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사실 그리고 그 더럽고 어려운 그래프보다 제가 숫자로 이 설명드린 거 있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정확하고 맞는 설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코어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종합적 파레토 효율은 뭐다? 얘는 방금 전에 생산과 소비가 이제 모두 파레토 효율성이 딱 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생산점을 옮길 필요가 없어서 소비자 효용이 더 이상은 증가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 본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는 뭐냐면 이거는 그 그래프를 봐야지 아는 건데 그냥 이거 암기를 해두세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자원배분의 상태가요. 무수히 많다. 왜요? 몰라도 돼.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그냥 외워요. 아셨죠? 이거는 나중에 그림을 다 그려야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아까 그냥 참고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아까 X했던 이 사회 후생 함수 있죠? 무수히 많은 파레토 효율과 이 사회 후생 함수가 딱 만나는 이 점이 최적의 우리 후생을 달성한다. 이런 결론이 아무튼지간에 납니다. 하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지간에 파레토 효율성의 단점은 뭐냐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레토 효율성은 형평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 후생 경제학에서 그동안 우리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얘기했던 것은 파레토 효율적이었다는 걸 얘기하고요. 파레토 효율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그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이 소비의 파레토 효율, 생산의 파레토 효율,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이 있는데 이놈들이 상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고 또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딱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험장 가시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셨죠? 자, 오늘은 후생 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후생 경제학이 원래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배운 파레토 개선, 파레토 효율 이 정도 개념과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알면 우리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